근데 이 고비를 조금만 넘어간다 하면 내년 들어오는 이민년에서는 그래도 금전의 움직임이 조금씩 조금씩 아무리 대운이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상의 줄력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건 분명히. 안녕하세요. 안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영보신당입니다. 오늘은 또 선생님 저번에 우리 대박나는 띠로 뽑아주신 띠 중에 우리 양띠분들 있죠. 양띠분들에서 오늘 몇 살 양띠분들? 56세? 56세 되시는 우리 양띠분들. 정미생분들. 정미생분들 말씀이실 건데 일단은 56세 양띠분들이 어떤 부분이 운세가 좋은지 이제 말하기 앞서서 이분들은 좀 어떤 성격, 어떤 특징, 어떤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미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 부모자를 이제 보셔야 되겠지만 이쪽에는 이제 빌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양부모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일찍 부모전전을 이렇게 떠나야 되는 사주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양부모를 이렇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모 쪽에서 이렇게 눌리는 쪽이 상당히 많아요. 사주가 눌린다. 양부모가 사주가 세다. 내가 발의를 못하는 거죠. 나의 의지대로 가는 쪽이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일찍은 떠나 나와야 돼요. 부모전전에서. 그래서 이분들 또한 이렇게 혼자 힘으로 일어서야 되고 혼자 힘으로 이렇게 무엇을 갈고 자수성가죠. 자수성가인데 이분들은 또 고지식해. 고지식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막혔죠. 한 가지만 딱 들어요. 그 한 가지가 다 해결이 되고 또 해결이 돼야 이렇게 움직이는 쪽이지. 열 가지를 주고 열 가지를 해결을 하라고 하면은 복잡한 쪽으로 돼. 헷갈리는 쪽이 돼요. 우리 이렇게 정미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밑바탕에 이 밑거름 작업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 허어중천에 혼자 이렇게 자라왔다고 보면 돼요. 불쌍한 자순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따로. 따로 있는데 이분들이 그쪽으로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그 터전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바꾸며 가는 쪽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초년에는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년 이후로. 하지만 이거 또한 그 해우년의 운세에 맞아떨어져야지 또 올라가는 쪽이지. 그 해우년이 또 이분들하고 또 상극이게 되면 또 거기에서 또 잠깐 주춤의 시간을 또 가져요. 근데 올해 이분들이 한 3, 4년 정도 이렇게 힘들다고 보여져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 정미생뿐만이 아니라 이 양띠분들이 이 신축년하고 경자년하고 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서지고 깨지는 해우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좌절의 시기를 조금 많이 겪고 내가 그 한 직장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렇게 빛을 바라는 쪽이 못됐었어요. 금전 쪽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내가 이렇게 몸으로도 많이 힘든 쪽이고 근데 이 고비를 조금만 넘어간다 하면 내년 들어오는 이민년에서는 그래도 금전의 움직임이 조금씩 조금씩 아무리 대운이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상의, 줄력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건 분명히. 하지만 그래도 내년에 운세에서는 금전의 움직임이 조금은 이렇게 풀려나가는 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고생을 했던 거 올라가는 쪽으로 볼 수 있죠. 좋네요. 네, 괜찮아요. 이 영상 보시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띠들, 양띠분들 이거는 개인적인 보편적으로 나온 것들이고 1대1 상담을 통해서 또 제가 느껴지는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걸리는 거 또 풀어지는 쪽을 1대1 상담으로 통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